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와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랫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완벽히 보장된 인생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우리 로마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된다는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 속으로 인도받은 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의의와 생명이 들어오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나를 완전히 해방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이제는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나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우리가 영적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이제는 사람 눈치 볼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두 가지 예틀을 완전히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의 창세기 3장 예틀이 다 깨지고 말씀의 새틀이 갖춰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와 14장의 말씀입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예틀 이 불신앙의 예틀이 완전히 깨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새틀이 갖춰지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갈렙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가난한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열 명의 정탐꾼이 다 불신앙을 했습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이때 여호와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갈렙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냐 가난을 정복한다고 하지 않으셨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던 어찌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제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45년 동안 굳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가난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와는 장군 전쟁의 장군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열두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한다고 해서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그냥 너 여기 갖고 너 여기 갖고 그게 아니에요 큰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지 땅을 분배받으면 그 땅에 가면 아직도 가난 족속들이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전쟁이 또 남아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헤브론 이 아낙산지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였어요 이게 아낙산지가 여러분이 이 전쟁이라는 전투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디 있죠? 위에 있어요 위에 산 꼭대기 있어요 거기 기어 올라가면 위에서 다 하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낙산지가 제일 높은 곳이라 그렇지만은 이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아침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만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로 아낙산지와 같은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저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낙산지와 같이 보이는 나의 현장 저 마곡 현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지난주에는 제가 교회에서 요즘 우리 집중 전도신학원 하고 있죠 저는 집중신학원 지난주 강의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고 이 달합방 안에서도 달합방 교회들이 달합방이 사라지고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마곡산지로 보내셨구나 예원교로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울었어요 뭐 여러분 이 아침에 다 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그래서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생 한 번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하반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직 여외드만이 완전히 서류라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제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이걸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작은 것에 이리일비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갈렙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날의 여왁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왁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왁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당시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이 안악산지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고지되고 본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안악족속들은 아람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거인들의 거인 그리고 이 안악산지는 가장 크고 견고한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면 요소아가 땅 분배를 해주는데 이 안악산지로 가겠다는 지파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저 높은 데를 어떻게 가서 정복하냐 다 서로 발 빼는 거예요 서로 안 간다고 할 때 그때 갈렙이 나온 것입니다 그 열두 정탐꾼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했듯이 이번에도 또 사람들 다 뒤로 빼는데 갈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인생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는 게 그게 갈렙의 인생 목적이었어요 출세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안악산지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그런 엄청난 뭔가 문제가 나에게만 와 있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방하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강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최고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만웰의 하나님을 늘 누리시면서 그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오직의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제 강단 말씀 은혜받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강단의 말씀 은혜받고 언약 붙잡는 것은 이거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받고 받은 강단 말씀 가지고 하루에 5분씩이라도 나만의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의 정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만 이제 내 삶에 적용하고 작은 실천상을 잡아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회 광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광고가 강단 말씀 실현이고 이게 전부 응답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작은 응답과 성취를 체험하면 할수록 좀 더 이제 큰 것을 도전할 수 있고 더 큰 말씀 적용 성취를 누리실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갈렛처럼 내 환경 내 능력 형편에 상관없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이제는 임만회를 누리시면서 믿음의 무한도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